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살펴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벨